네 소개받은 김문서입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곧바로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으로 이어졌죠 정부가 홍범도를 밀어낸 자리에 누구를 채우려 하는지를 보면 이런 일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최근 육사는 백선협 찬양 웹툰을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했습니다 백선협은 일제의 만주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이고 한국군 초창기 지도자입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영웅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기리는 방향으로 육산의 흉상문제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독립운동에 헌신했어도 대한민국 건국에 협조하지 않은 인물은 홀대하고 친일을 했더라도 대한민국 편에서는 공을 세웠으면 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방공자유주의입니다 사회재산권 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북한에 대한 군사 우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지금 강경하게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며 우익적 역사전쟁을 개시하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경제와 안보, 복합위기의 직면에서 체제를 수호하고 정부 노선을 정당화하고 이경과 불만과 불신을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지배자들의 친일 친미 전력은 잘 알려져 있죠 사실 1945년 해방 직후에 친일 관료 상당수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미군정에 의해서 발탁이 됩니다 미군이 점령군 통치를 하려다 보니 일제하 행정에 익숙한 인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전력을 냉전 시기에 반공자유주의로 세탁했습니다 이 점은 군부, 경찰, 검찰 같은 특별한 억압기구들일수록 두드러집니다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다 귀국한 독립투사들이 미군정, 경무국의 친일파 출신 경찰들에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본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벌총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중에 독립운동 참여는커녕 돈이라도 된 자가 있기는 합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내세우며 우익정권의 마녀사냥을 열렬히 지지하지만 정작 부유층과 권력층 대다수는 한국인들의 독립국가 수립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물론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배계급이 친일파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친미 국가관료층이 형성되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경유착과 미일과의 교역 이런 것들로 산업자본가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강경하게 지지하는 우익역사관은 한국 지배계급의 친일 친미 전력과 그 지향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그들의 공으로 돌리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그럼 홍범도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에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10대 중반에는 군에도 입대를 했었죠 그 뒤에 재지엄 노동자 또 산포수 등으로 생계를 꾸리다 의병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흔치 않은 평민 의병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홍범도 장군은 한일병탄 직전에 탄압을 피해 간도와 함경북도 북부로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거기서 1918년부터 무장투쟁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이동희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들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또 러시아 혁명 정부와의 연대를 아주 중시했고 1927년 러시아 공산당 가입 이후 당적을 평생 유지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가장 큰 전적은 1920년 봉호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입니다 두 전투는 항일무장 투쟁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전투로 평가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또 평민 출신이고 또 소련에 거주했다는 점 때문에 위상이 폄훼되면서 한동안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과 이범석의 승리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 홍범도 부대의 구실이 더 컸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홍범도 부대의 명성은 기강과 전투력 뿐만이 아니라 파벌적이지 않아서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의 협력에 능했던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일무장 독립투쟁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요즘 우익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이 그의 민족해방투사 경력의 흠인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 또 레닌을 만난 것도 자유시 참변을 보고하기 위해서였고 이후 무장투쟁을 포기했다고 하는 비방기사를 최근에 내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모두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청산리 전투 당시 홍범도 장군 나이가 이미 만 53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인 지금도 군인 정년이 60세죠 그런데 가난이 만연했던 100년 전에 혹한의 추위 속에서 풍찬노숙 독립군 생활을 수십 년 해온 홍범도 장군이 55세 나이에 전역한 것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익은 마치 레닌이 한인 자유시에서 한인 독립군 사사를 지시했고 그 지시를 수행한 홍범도가 레닌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권총을 포상으로 받은 것처럼 암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따져보면 러시아 혁명, 레닌, 홍범도 모두에 대한 중상모략입니다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선은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과 매진 관계 등 현재 논란되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20세기 초 한인 독립운동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이미 아일랜드, 인도 등에서 세계 각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이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노동자 혁명이 성공해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신생 노동자 국가는 러시아 내 소수 민족들의 자결권을 보장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려고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전후 처리 과정을 서구 강대국들에게 조선 독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기회로 봤습니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폐정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죠 게다가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승정국들이 폐정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기는 커녕 자기들끼리 나눠가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강압적으로 확보한 중국 산둥반도의 이권을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조선에 대한 계속 식민 지배를 미국의 지지를 받아 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한거에 나섰습니다 1919년 조선의 3.1운동 중국의 5.4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만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선 아주 거대한 민중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8명당 1명이 거리로 나온 것인데요 두루 알다시피 이 3.1운동은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노동자, 농민의 대중운동 뿐만 아니라 무장항쟁도 활발해졌고 이것이 바로 봉호동 그리고 청산이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3.1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제국주의에 맞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러시아 혁명은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볼셰비키 정부는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던 중국 내 이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조선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거액의 자금과 사람을 지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 규모의 금화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게도 무기 지원과 공조를 약속했죠 그래서 독립을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습니다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 혁명정부와의 연대를 중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에 자본주의 열강은 혁명을 파괴하려고 백군을 지원하며 군사 간섭을 자행했습니다 위보는 연해주에 무려 7만 명의 대군을 보냈습니다 이제 러시아 혁명과 조선의 독립운동은 연해주 등지에서 공동의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사유자들은 러시아 혁명과 조선 독립, 세계적 변혁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급 국제주의가 식민지 민중에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실천으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익이 홍범도 비난의 소재로 사용하는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주와 연해주 를 무대로 싸우던 독립군들은 일본이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1921년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을 벌입니다 이게 이른바 간도 참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독립군들은 러시아령인 자유시에 모여 군대를 통합하기로 합니다 러시아 측은 자유시 입성 때 무장해제를 요청을 하죠 대신 통합 후에, 부대가 통합한 뒤에 러시아의 신식 무기들을 새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 우익의 거짓말과는 달리 사실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자유시 참변 후에도 자유시에서 통합된 한인 부대들은 러시아 적군의 독립부대로 편제가 됐고 새롭게 무장을 해서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에서 백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측이 선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은 당시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일본 군대에 본격 출병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와 공산당의 방침은 한인 독립군들이 통합을 이루고 러시아 영톤에 머물면서 적당한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인 독립군들은 한인 부대를 통합한 후에 국내로 진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때를 기다리며 여러가지 재정비를 하는게 필요했죠 그래서 비사회주의 계열의 부대 상당수도 무장해제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상하이파가 이끈 사할린 의용군은 이르쿠츠크파와의 지휘권 경쟁 속에서 무장해제와 자유시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한 통합지휘부 고려혁명군정의회가 강제 진압에 나섰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921년 자유시 참변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당시 진압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분열상에도 반대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2년 극동민족대회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참가해 레닌과 트로츠키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만남을 먼저 요청한 것은 레닌이었습니다 항일투쟁에 대한 격려와 감사 표시를 하고 또 자유시 참변에 대한 경의와 홍범도 장군의 참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러시아 내 보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범도 장군은 양파의 분열주의를 지적함과 동시에 러시아 극동정부의 독립군 처벌도 부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레닌은 동의를 하고 독립군들을 석방시켰죠 그리고 레닌은 홍범도 반제국주의 투쟁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권총을 선물하고 지원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 시대에 들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스탈린은 1923년 독일 혁명의 실패로 러시아 혁명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러시아 한나라에서도 무계급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며 러시아 애국주의를 부활시켰습니다 1920년대 말 이후에는 코민테른이 각국의 공산당들을 소련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1926년에서 27년 사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국민당에 복종케 해서 아주 큰 재앙을 낳았습니다 또 일본을 자극할까봐 극동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을 자제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 영토에서 항인의 무장을 금지시키기까지 하죠 스탈린은 소수민족의 자결과 저항이 두려워서 희대의 폐악인 강제이주 정책을 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연해주에서 집단 농장일을 하던 홍범도도 1937년 한인 17만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합니다 연해주 해방운동에 참가했던 한인의 일부는 강제이주 직후 스탈린의 유열대숙청에 희생이 되죠 여기서 유념할 것은 러시아 혁명의 태보와 스탈린 체제의 악행을 이용해서 레닌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 자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우파의 진정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레닌시대와 스탈린시대의 차이는 지도자 개성의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피해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뒷고선 계급 기반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고립과 스탈린 체제의 등장은 조선 독립운동에도 중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코민테른의 도움과 조언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지 상황을 잘 모르고 또 경험미숙 같은 문제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은 당시에 한인들의 조선 독립운동을 고무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그것과 달리 직접적인 장애물이 됐죠 홍범도 장군의 카자흐스탄 시절 행정을 보면 홍범도는 러시아 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았지만 레닌 생전에 보쉐비즘 전통에 매료돼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지지는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우파가 그토록 싫어하는 홍범도 김원봉 등을 우대할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범도 장군의 유예가 송환이 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 판 역사 다시 쓰기 일부였습니다 민주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친자본주의 세력이었는데도 정부에서 배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 광복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대사를 재서술하면서 자신들이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있는 주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군이 독립군에서 임시정부 광복군 그리고 육군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주장도 그 일부입니다 홍범도 우대는 이승만과 특히 이범석 같은 대한민국 초대정부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대항마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관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주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방사가 바뀌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좌파는 대한민국의 민족 정통성이나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온건 좌파들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제헌언법에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있다거나 대한민국 군대의 정통성은 독립군에게 있다거나 또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개혁주의적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납니다 이 이런 역사 해석들에 그 우리 같은 급진 좌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좌파 상징을 밀어내는 것은 공직사회와 국가기구들의 우경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 정부가 국가의 표준을 좌파 배척적이고 우익적으로 세울 때 그 화살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역사 논쟁에 개입해서 우익의 역사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혁명적 전통을 재발견하고 교훈으로 얻어야 하고 그것을 되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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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선생님 그래서 ledge anie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